또 써니가 또 써니가 차가운 도시 남자 제가 따도 남자 그녀들이 떴다 술꾼 도시 여자들의 취임 모습 네 번째예요, 네 번째 간식게임에 선빈 씨 노래 나온 적이 있는데 안 그래도 잘 봤습니다 불편한 상황 나오는데 전 다 보진 않아요 시원시원하네 1라운드 키는 선빈이 차지합니다 그렇지 제가 좀 가르쳐주고 했죠, 여러 가지 알려주고 혼잡만 한 거예요 저 진짜 많이 썼어 저 좀 적었어요 옆에 계신 분은 100%일 것 같아요 나한테 읽는 거죠 저도 읽고 나를 다 가르쳐 그만해! 그게 은혁야! 너 있어? 아니야 한혜님 덕분에 제가 정답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밟을 수 있을지 볼게요 디딤돌이요? 알겠습니다 아이돌 휠 쓰잖아요, 별바사라는 거 이 사람 누가 저 컴퓨터 돌렸으면 좋겠는데 아 컴퓨터 돌리지 아 컴퓨터 왜 이렇게 누려 컴퓨터 왔어 컴퓨터 여기 좀 다져주세요 여기 다져주세요 여기 다져주세요